핑거 나라 댄스 공주 나와주세요! 화이팅! 들어본 건데 이거 비트가? 저렇게 앉는 노래 있지 않나? 저렇게 앉는 노래 있지 않나? 1초치 노래 해봐 그런 거 옛날 노래 같은데? 약간 옛날 노래 느낌인데? 90년대 돌아갔다 1, 2, 3, 4 한 번 만나줘요 울랄랄라 이거 몰라요? 형 이거 저 노래다 일단 와 울랄라 만나주면 몰라요? 만나줘 세션 형 잡으시는 게 어딨어요? 잡으시는 게 어딨어요? 안 잡아도 된다는 법칙 없어요 마피아 열심히 안 할 거야 빨리 올려! 이거 잡으시는 게 어딨어요? 이건 반칙이 무장사 아니 수박이야 민호야 봐야 돼 민호야 민호야 끝내버려 끝내버려 자 덤벼봐 HOT BEEP 실패 다시 돌아가세요 됐다 됐다 자 가자 달달한 이 노래를 모를 수는 없지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? 하이틴 오브 티네이저의 하이파이브 오브 하이파이브 오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의 자 일단 돌아가시고요 행복하냐 펜빈이랑 행복하냐 펜빈이랑 행복하냐고 자르지 행복 아 맨 끝까지 와야지 성민호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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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여기 끝에서 출발해야 돼 아 그런 룰이 어딨어 아 여기 저 아까 가셨어요 아까 찍었었어요 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역사를 잡아놓고 HOT의 행복 그래 이거라니까 상대 야 왜 그게 돼 형 괜찮아요 얘네 나이대가 안 맞아 키비가 왜 나와 나한테 누가 달달한 거라고 그랬어 존대 니가 달달한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잊적적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 걸 당일 그런 너는 뭐야 나 잊었던 거야 지금 내 눈에 썻는 눈물 둘러댓는 가품은 나 생각했어 난 다 날들 비끼가 애교 내 너를 부른다 일정이다 일정이야 누구나 나 이거 잘 알아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내 눈을 원해 있는데 땡땡땡땡 뭐 알아?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야 너 나와 야! 아니 아니 너 배우 해줄 때 잘해 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네 너 누가 어떻게 해? 한 분 한 분 계셔도 땡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워는 거 잊지마 자자자 나오세요 자 정신 차려! 제대로 하자 마지막 라운드야 될 수가 있어 맥만 올려봐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눈물을 감싸주었소 닦아주었소 야 인마! 알았어 내가 할게 야 일부러는 야 눈물을 어떻게 감싸주니? 눈물을 자 잠시 후 과자 놀아 조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